특전사가 대결할 결승 미션은 작전명 누리호입니다. 작전명 누리호의 승패는 오직 페널티의 개수로 결정됩니다. 결정적 페널티를 공개하겠습니다.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대한군에게 총상을 입을 시 페널티를 받습니다. 총 잡는 것보다 다르네. 건물 곳곳에 설치된 부비트랩이 작동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. 아 부비트랩 그럼 총상 한 발이 문제가 아니라 부비트랩까지 있네. 제한시간 내에 모든 폭발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미션에 실패합니다. 아 너무 신경 쓰게 많네요. 복합 미션이 아니라 복잡 미션이네요. 죽을 힘을 다해서 영혼을 걸어 넣어야겠다. 고속을 찾아겠습니다. 생각할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 한 번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뿐입니다.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득전사 시작입니다. 최영준, 성태현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. 오상형이 뒤에서 받쳐주고 이제 창고로 가야죠. 경락구 입구에 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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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숙이는구나. 타겟. 사살. 내가 파이컷으로 볼게. 대기. 여우물 줘. 제한군은 엄폐해물이 있지만 우리는 엄폐해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최대한 사살을 하고 들어가자. 태명사살. 쎄가. pont. 단나아니다. 방향을 바꿔. 오. 번 맞혔다. 아... 오. 다행이다. 들어와서 파죠. 다. 김게. 난 입구 쪽에 남을게. 자, 폭탄 제거해야 됩니다. 대항군이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활동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동, 상영아 이동 V2T 잘 봐 이거 밟지마, 혹시 모르니까 앞에 V2T 해 발견했어? V2T 해체, 내가 엄하게 제거 완료 제거 옥상 오모해줘 옥상 오모줘 1위! 1위! 여기도 바로받네 대기, 확 살짝 팟자 깜짝이야 여기 사이로 봐봐 나와봐 여기 사이로 봐봐 사이로? 나이스 자 내부 진입합니다 계단 조심 전방 봐봐줘 앞에 가야 붙을게 정면 기둥 뒤 오케이 확인 우와 맞췄어 야 기둥 조심하자 오케이 빛 빛 위험호 앞에 우와 우와 깜짝이야 진짜 그 좁은 공간이었는데 거기 쭈그리고 숨어있어서 거기 있을 거라 상상도 모르겠습니다 4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대한민국수 3살 확인해 오 따로 가는데요? 응 폭파물 자 일단 폭탄제거 폭탄을 확보 완료 오케이 간다 대기 대기 기능 고장 기능 고장 안 돼 안 돼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기능 고장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일단 나 보조하기로 할게 난 여기서 보고 있을게 그냥 내려가 어 야 용주야 내려가지마 오오 미리? 뭐야 저 2명 사살 뭐요? 대한민국수 3명이 계속 사격을 하면서 처리 적 발견 처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적 2명 사살 바로 내려가자 자칫이 적 오오오 오케이 사살 부터 홀딩 해줄게 홀드 폭파물 해체 폭파물 해체 3분 남았어 마지막 마지막 아 이거죠 이거 이거 저기 둘 둘 있잖아 둘 있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반갑습니다 소상 한발 이제 초과했습니다 폭파물 확보 완료 오케이 포 부터 위에 봐줘 위에 위에 봐줘 나 태풍이랑 중악이랑 고중악이 바꾸기 시작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봐줘 내가 본다 어 나 오른쪽도 바로 보네 사살 이치 바꿔 이리와 너받고 형님을 볼게 갈게요 장면 더 있죠 각이 없어요 각이 없어요 각이 없어요 사살 오케이 자 영상 분석실 진입합니다 부터 조심해 확인 밑에 아래 부터 확인 아래 아래로 비춰줘 오 다행이다 내가 때릴게 내가 오마할게 내가 붙여줄게 오케이 제거 완료 오오오 저판이야 동일하게 파이코스로 조금씩 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오오 맞았어 오케이 클리어 자 왼쪽 오마이 의자 사이 항상 자세 낮추시고 은폐 은폐 잘하시면서 저희 방패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뒤에 숨어서 계세요 오케이 나 오른쪽 쫓게 아 역시 사격의 채용 와 얘 무섭다 오오오 3번 출발 출발 여기로 했어 어 대모술 어 대모술 확인되면 이동할게 밖에 대한군 있다 저기 여기 오른쪽 2명 오케이 오른쪽 2명 하나 더 오른쪽 2명 근데 진짜 최용준 대원이랑 선태현 대원 둘이 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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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밖에 태양군들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겁니다 뭐야 대왕군들이 중앙을 기준으로 땡 둘러가지고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뛸게요 저 중앙을 통해서 퇴출하면 거의 그냥 무덤에 그냥 제 발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온다 야 이거 지금 우리 대왕군은이야 그냥 후루룩 흔대니까 자 총 봉쇄 야 어머 일단은 개할지 했어 이제 엉텍 물 5분 안에 여기를 빠져나가는게 타격 교환 과연 가능할까 오 뒤에서 와요 뒤에서 와요 이제 뛰어 자 타격 교환 여기 어머 ㅋㅋㅋㅋ 앗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느 순간cc RM 사라졌길래 다른 팀원이 죽였겠구나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보습 Are you here at the crowd? 예, 요인은 살았어요. 끝까지 온 거야, 끝까지. 적혀 날려. 자, 적자! 작자! 10분 20분, 3분, 3분. 1분. 12분. 10분.